회색 고래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가장 대형의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. 이들은 크기가 15-16m이며 몸무게가 36,000kg 이상 됩니다. 그리고 이 동물의 심장은 인간과 같은 크기입니다. 또한 회색 고래는 천적이 없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인간에 의한 수집행위로 회색 고래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. 이 동물의 생태계와 보호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